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중단은 조지아주 유권자 존 딕스 씨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조지아주 유권자 조니 베스터 씨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일찍 사퇴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서부 오하이오주의 민주당 유권자 리처드 프리먼 씨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너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브라스카주의 유권자 케이시 린드마이어 씨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정신적 예리함을 다소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스 킬로라이나주 유권자 마리아나 홀 씨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바꾸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조 유권자 질 홈 씨에게는 해리스 부통령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오리건주의 유권자 데이비드 스트롱 씨도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뉴욕 유권자 스테이씨 프리트 씨는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뉴욕 주민 메들린 밀스 씨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너무 늦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대체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시카고 전당대회에 모이는 대의원들이 하게 됩니다. Irma 의사 감사합니다.